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숙이 8장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숙이 9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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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5장입니다.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며 아론이 그들을 여호 앞에 유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봉무하고 봉사할 것이오.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오.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인이 하나님께 받쳐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하나의 예식인데요. 예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먼저 레위인들에게 속죄에 물을 뿌리고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어가지고 의복도 빨아서 정결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범죄와 소죄와 속죄제도 드리게 되고요. 참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오늘 10절에서 11절입니다. 레위인을 여호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10절에서 이제 안수를 하죠. 안수를 한다는 것은 이제 레위인들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받쳐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론이 레위인을 흔들어서 바치는 제물 곧 요재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장면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18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우리가 사실은 3장에서 이미 레위인이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가 됐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그런데 굳이 레윈을 정결하게 구별을 하고요. 또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이제 바치는 그런 예식을 굳이 또 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어제도 말씀을 우리가 나눴지만 사실은 이게 6장 1장에서 6장까지 내용보다 앞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레위인은 내 거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레위인은 나의 소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굳이 이런 예식을 하셨단 말입니다. 이 예식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공의로운 분이세요. 하나님이 공의롭다라는 것은 자신이 이제 딱 정하신 법칙이 있는데 그것을 철저하게 하나님 자신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레위인 이제 내 거다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레위인을 자기의 소유로 삼고 이스라엘을 위한 제사를 반드시 드려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기 소유로 삼고자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이 있어요.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보호하시면서 벗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게다가 1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성소에 갈 때 재앙이 없게 하려고 레위인이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줘야 했습니다. 받쳐줘야 됐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그 끝없는 사랑과 공의가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공의만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굳이 이스라엘의 자기 소유로 삼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미 금송아지 사건데 그냥 싹 쓸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냥 싹 끝내버리고 다시 시작하겠다. 다시 시작해가지고 다시 창조하고 다시 만들면 되는 게 사실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그럼 이렇게 번거로운 이런 길이 필요가 없죠. 반대로 사랑만 있다면 제사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냥 내 거다 하면 끝이에요. 내 거다. 그리고 너희들 내가 재앙을 내리지 않을 테니 마음껏 내게로 오렴 이러면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공의와 사랑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제사를 허락하시고 또 이제 레위인들을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바쳐지는 예식을 하셨던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인데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여러분 동전이 한쪽 면만 있으면 그 값어치를 제대로 이렇게 발휘할 수가 없죠. 동전에는 양면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공의와 사랑이라는 양면이 있는데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동시에 있고요. 모순이 아니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속성 그 자체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이런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만 있었다면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다 사랑해. 너네 무슨 죄를 짓든 내가 다 용서할게. 그럼 끝이죠. 예수님이 굳이 죽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죽이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공의만 있다면 우린 진작에 끝난 거죠. 진작에. 뭐 이렇게 앉아 있을 수도 없어요. 진작에 죽은 목숨이에요. 그냥 다 죄를 지으면 그대로 죄값을 치르면 사망으로 끝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그냥 갈아엎으면 돼요. 얼마든지 새로 이렇게 만들면 되죠. 새로운 창조를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공의와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하노라 그냥 그렇게 끝난 게 아니라 친히 나무에 달리셨어요.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죄와 저주를 그 몸으로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레위인이 모든 이스라엘 대신해서 요제로 들여진 것처럼 예수님도 나무에 달리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받쳐지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레위인이 하나님께 이렇게 정결하게 받쳐진 예식과도 같은 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세례예요. 세례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뭔가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러분 세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해주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연합해서 죽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예식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나죠. 세례가 그런 거였어? 나는 그렇게 세례받은 적이 없는데 이게 사실은 참 한국 교회에서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세례가 그냥 때 되면 받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사실 저도 중학교 때 그렇게 세례를 받았어요. 때가 됐으니까 세례받아야지 해서 세례를 받게 됐어요. 물론 그 자체가 완전히 이렇게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 세례를 통해서 무엇이 세례인지 그리고 세례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해주는 그런 것이 있다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세례 교육을 그래서 각 교구에서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세례를 우리가 절대 가볍게 여길 수가 없어요. 참된 세례의 의미가 깨달아지면요. 아 이제 내가 정말 예수님과 죽었구나. 그리고 정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구나 라는 게 분명해져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고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레위인과 같이 하나님께 완전히 받쳐진 자가 되었다. 이제 하나님께 받쳐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붙들려서 사는 의의의 무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얼마 전 세례를 받았던 한성도님의 간증이 참 마음에 남았습니다. 이분이 이제 유학 시절 친구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우연히 하게 됐는데 모르고 하게 된 건데 이게 이단이었던 거죠. 그래서 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갈등이 많이 됐어요. 그 이후에도 교회를 여러 군데를 다녔지만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다가 선한목자 교회를 이제 우리 교회를 소개받고 양육받으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에 대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세례를 받으시는 날 이제 간증을 하는데 그 내용을 조금 읽어드릴게요. 이전까지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이름 아래 무거운 의무감으로만 임했던 힘겨운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구원이라는 잣대로 남들을 판단하는 일로도 연결되어 무척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의무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는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도도 봉사도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라 주님께 받아 누리는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제 마음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분의 마지막 고백이 이래요. 이제 죄인이었던 저는 십자가 위에서 죽었고 저를 위해 당신의 평안을 버리고 제게 평안을 주신 예수님으로 사는 것임을 믿습니다. 참 귀한 고백이죠. 정말 세례로 인해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구나. 이제 이전에 나는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사는 존재구나.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한 존재구나 라는 게 너무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민숙이 8장 말씀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 조금 오늘 내용이랑 생뚱맞다 싶은 내용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제 등잔대에 대해서 나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일곱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메. 여러분 이제 성소의 그림을 한번 좀 보시면요. 이제 등잔대 건너편에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진설병이에요. 이제 떡이 열두 개가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열두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잔대가 앞을 비춘다고 하는 것은요. 그 진설병을 비추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빛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비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빛이.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치게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가 들었던 제사장의 축복.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는 은혜가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레위인이 받쳐지는 것 앞에 나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비추는 그런 빛이 되신 것처럼 레위인이 하나님께 받쳐지게 되었다는 것은 레위인도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께서 비추는 빛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하나님과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들여지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도구로써 사용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니까 딱 생각나는 구절이 있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시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찬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어요. 그리고 너희의 그 빛이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치 등잔대의 빛이 이 진설병에 비추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단지 나 혼자 구원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을 향해서 찬빛이신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우리의 삶으로 전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게 됐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열방의 모든 민족을 대신해서 우리가 마치 레위인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받쳐진 것처럼 열방의 모든 민족을 위해서 우리 또한 받쳐진 자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까지 나보다 먼저 하나님께 드려진 자 하나님께 받쳐진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오신 성교사님들만 해도 그래요. 여러분 로버트 토마스 성교사님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제너럴 셔먼 홀을 타고 우리 땅에 이제 그 당시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려고 들어오다가 뭐 아무것도 못해보고 그 제너럴 셔먼호 사건에 의해서 그냥 죽임을 당했어요. 그냥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은 27살의 나이에 정말 그 꽃다운 나이에 황망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죠. 아무것도 못한 채로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순교가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그때 그 자신에게 칼을 겨눈 그 병사에게 자신이 갖고 있던 성경을 전했어요. 그 성경을 받았던 사람이 나중에 증언한 것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서양 사람을 여럿 죽였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은 지금 생각해도 이상한 점이 있다. 내가 그를 죽이려고 하자 그는 두 손을 맞이 잡고 무슨 말을 한 후 붉은 천이 덮인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내게 받으라고 권했다. 내가 그를 죽이기는 했지만 이 책은 받지 않을 수 없어서 받아왔다. 이 성경을 받아든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돼요. 이 책 때문에. 그래서 평안도 안주교회의 영수, 지금으로 말하면 장로님이 됩니다. 이게 박충건이라는 분이에요. 이뿐일까요? 수많은 성교사님들이 이 땅에서 정말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수많은 조선 사람들 위에서 죽었어요. 진짜 그분들 중에서는 정말 나이가 어린 20대의 젊은 나이에 와서 또 심지어 정말 어린 나이에 이 땅에 와서 풍토병에 걸려서 수많은 성교사님들과 그의 가족들이 이 땅에 묻어졌습니다. 양화진 성교사 묘역에 가면 우리가 그분들을 볼 수 있죠. 그 결과가 오늘 우리예요. 그분들이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자, 하나님께 완전히 받쳐진 자가 되었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먼저 그렇게 드려진 자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이렇게 대단하게 보이는 성교사님들 뿐일까요? 아니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참 설기를 통해서 자꾸 제가 부끄럽고 민망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저는 모태의 신앙이에요.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꽤나 이렇게 주목받는 아니었습니다. 달란트 시장을 하면 달란트가 제일 많은 아이였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하는 아이였어요. 성극이면 성극, 뮤지컬도 하고 이렇게 중창도 합창도 이렇게 그런 모든 행사에 빠지지 않고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대로 반듯하게 자라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남들은 한 번 하기도 힘든 방황을 제가 두 번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사춘기 때였어요. 어머니께서 하필 중고등부 부장선생님이었습니다. 교회는 절대 빠질 수가 없었어요. 교회를 빠지는 날에는 저에게는 죽음과 같은 형벌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빠질 수가 없는데 제 친구들은요. 제가 졸업하는 그때까지 제가 교회 다니는 줄 몰랐어요. 제가 교회 다닌다고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아이였어요. 자세한 건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그렇게 노는 아이였어요. 엄청나게 큰 일탈을 한 것은 아니지만 부모님 속을 꽤 썩였습니다. 꽤나 폭력적이었어서 집안에 여러 개의 구멍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런 아이가 저였어요. 그때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서 하셨던 게 있어요. 매일 새벽 기도를 갔다 오시면요. 자고 있는 저에게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주셨어요. 제가 잠결에 그 생각이 납니다. 잠결에 어머니께서 늘 이렇게 새벽 기도 갔다 오시면 매일매일 저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참 그 기도가 하나님께 제가 목회자로서 서원을 하게 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으면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 텐데 고등학교 때는 잘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이제 고3 중반부터 또 제 신앙에 또 깊은 방황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게 하필 신학교 신학교를 다니는 기간 내내 지속이 됐어요. 한 7년여를 제가 그렇게 방황을 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친구 결혼식에 갔더니 동기 중 한 명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는 진짜 목회 안 할 줄 알았는데. 이러더라고요. 제가 뭐 이렇게 상상에 막히겠습니다. 그 정도로 사실은 제 신학교 시절을 아는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쟤는 목회 안 할 아이. 쟤는 신학교를 왜 왔는지 모르겠어. 이런 아이였어요. 그때도 저희 어머니와 또 지금의 제 아내, 당신의 여자친구였는데 제 어머니와 제 아내의 기도로 제가 다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저에게는 제 아내나 또 저의 어머니나 먼저 하나님께 받쳐진 자로서 저를 위해서 받쳐진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도 지금 만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소망하는 것은요. 제가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받쳐진 자가 되기 원합니다. 제가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받쳐진 자 되어서 저 또한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통해서도 이분들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 주님과의 친밀한 연합이에요. 레윈이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로서 기능하게 됐어요. 완전한 소유로서 그 역할을 온전히 이루게 되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래요. 단순히 그냥 성부와 성자의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이러고 끝난 게 아니라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 깨달아지고 확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삶으로 완전하게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토마스 성교사님의 순교가 헛된 죽음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놀라운 복음의 열매가 맺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랬으니까 어머니의 기도가 매일 하는 기도가 그냥 의미 없는 하나의 의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러한 통로가 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찬빛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향한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찬빛이신 예수님이 비춰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을 위해서 완전하게 드려진 이스라엘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자 되기를 원합니다. 세례를 통해서 이미 그것을 우리 안에서 이루셨어요. 확증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것을 더욱 깨달아서 주님과의 친밀한 연합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찬빛이신 예수님이 지금도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 지금도 재앙 속에 재앙 앞에 있는 그 사람들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비춰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 여러분들 가족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에게 찬빛이신 예수님이 비춰지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바쳐진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진 자입니다.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11절과 로마서 6장 5절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하나님은요 레인을 그저 말씀으로써 자기의 것으로 삼으신 게 아니고요. 그들을 살아있는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공유와 사랑이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또한 예수님으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연합한 자임을 분명하게 확증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세례의 참 의미를 깨닫기 원하고요. 먼저 예수님과 연합한 자 되었음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누려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의 제목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례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나는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사는 삶이 실제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레윈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받쳐진 자 되었습니다. 그저 말로만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제사로서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앞에 드려진 자가 되었습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공유와 사랑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공유와 사랑으로서 예수님을 그저 믿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그 믿음을 확증시키시고 세례를 통하여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우리 가운데 더욱더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주님 이 세례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합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죽음과 합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사십니다.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일하시는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는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사는 삶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능력 없는 삶으로 의미 없는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온전히 그 예수님과 친밀한 연합을 이루어서 주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리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온전한 삶을 살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 가운데 이 시간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간절히 역사하시고 신이 위끌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2절과 19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일곱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 아시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서에 가까이 할 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드려주셨고 또한 이 땅에 오신 성교사님들이 나를 위해 드려주셨고 우리의 가족, 우리의 부모님, 또한 친구, 친지 그 누군가가 나를 위해 먼저 드려줬습니다. 그 드려진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진 자들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진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재앙 앞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받쳐진 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이 찬비치신 예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찬비치신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고 개인기도로 나아가실 텐데요.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진 자되어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찬비치신 예수님을 나타내게 하소서 기도 제목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 번 불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 내 위인들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속지하기 위하여 주님, 그들이 재앙 가운데 있지 않게 위하여 하나님께 완전히 받쳐진 자들 되었습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먼저 받쳐진 자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먼저 하나님께 완전히 받쳐진 자되었습니다. 십자가에 친히 달리셔서 우리 나를 대신하여 모든 죄와 저조를 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를 위하여 먼저 받쳐진 자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성교사님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또한 나를 위하여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 또한 나의 친구들, 또한 누군가가 나를 위해 먼저 받쳐진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받쳐진 자,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진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이가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 앞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완전히 드려진 자 되기 원합니다. 완전히 받쳐진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받쳐진 자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내가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찬빛이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과 죽고 예수님과 부활한 자 되었습니다. 주님, 이것이 실제가 되어서 내 안에 계신 찬빛이신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그들에게 전해지게 해주십시오. 나를 통하여 그 사람에게 전해지게 해주십시오. 이제 그 사람에게 찬빛이신 예수님이 전해져서 예수님으로 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찬빛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주님, 그들 또한 하나님 앞에 받쳐진 인생이 되기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온전히 드려진 자 되도록 주님께서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실리를 기대합니다. 주님, 주님, 신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실리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